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우려와 관련해 조선과 방산 관련 주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의 리포트는 조선기계 코멘트, 복잡해지는 지정학 이슈와 조선 및 방산 주식입니다.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과거에 유사한 사례들을 점검해보았습니다. 그 결과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는 조선과 방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우선 조선주는 공급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됩니다. 특히 지정학적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가장 안전한 투자 대안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.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스트림 관련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. 이에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해양구조물을 제작하는 조선주가 그 대안으로 부상하게 됩니다. 국내 방위산업은 내수의존도가 높고 고객이 정부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이는 거시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산업종이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즉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점에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조선과 방산 관련 주식들의 비중을 확대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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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